오늘은 곧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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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가면 잇네 잡채같은 거 고추와 사과 고추와 포스트는 먹을 수 있고 잼이나 이런 거 커피랑 디저트도 디저트도 괜찮네요 청사과 락멜론 파이날토 부어버디 피스잼 올해 미얀마 양곤에 있는 파크로얄 호텔인데 5성급이구요 저희가 어제 도착해서 오늘 저희가 탄두에로 들어가는 날이라서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탄두에 갔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나오면 수영하면서 놀아도 될 것 같아요 조식도 괜찮았고 방도 컨디션이 좀 괜찮았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 저는 저한테는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여기는 아침에 좀 식탁 필요하러 와야 되니까 양곤에 되게 억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오토바이가 진짜 안보이나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좀 해주고 이랬는데 용도가 뭔지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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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토 사야될까요? 조식이요 우리 폰을 한번 해볼래? anything 이게 폰은 없는 거? 미얀마 번호? 유팡입니다 미얀마 번호 뭐 보러 나왔는데 아무거나 주면 되진거 이 사람이 어플이 있어서 이걸로 우리 번호 써주고 준비해 아! vpn 써야 된다고? bpn 써야 된다고? 아! 우위에서 써야 된다고? bpn 써야 된다고? bpn 써야 돼 야 이거 신기한 나라네 나 아까 호영 못 나왔어 근데 이거를 끄면 안되는거지 퀴 때 핫톡이 안되네 데이터가 나가는거 같은데? 라전하면 일단 공공으로 하는데 대고 18,000에 데이터까지 해가지고 23,000이거든 여기는 얼마인지는 모르잖아 여기서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여기에 한 보스 퀴 때 끝이 아니라 퀴 때는 안전하니까 띠드이 터지는 중 아까도 안전하니까 아까도 안전하니까 띠드이 터지는 중 띠드이 터지는 중 띠드이 터지는 중 탕수 띠드이 터지는 중 띠드이 터지는 중 10분 이상이 10분 이상 저의 드라이브라이 2분 이상 두 번 더 10분 이상 3분 이상 앞쪽에 그냥 알아서 찾아가야되나봐 산두에 공항은 내리자마자 좀 습해요 우와 이거 재밌겠다 야 이거 뒤에 타고 가는거야? 아 이거 뒤에 타고 가면 꿀잼인데 근데 완전 그런 느낌이다 루타이론 로컬 로컬 시골섬 땡큐 오우 야 소리나 트윈이네 야 좋아 분위기가 휴양지 분위기 근데 이거 신혼도 약간 신혼대 면지로 와야되는 어 이거 딱 이거 캐노피 이거 있는거 보니까 여기부터 하는게 나 어 욕조타임 욕조타임 어 땡큐 땡큐 왜이러니까 소음에 있는거 추억봉 오우 아 아 아 모자 있네 진수꺼 여기 딱 있다 오새끼가 찰나 주만지 같아 왕키 주만지 맞아? 잘 어울려 끈이 끊어지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커서 막는데 끈이 안 끈어 아 새로워 큰 사이 준다고 다 신발 장사는 다 신발 장사는 신발? 바나나 소박 제주도로 치면 오일장 같은 느낌 시원하진 않네 시원하진 않네 시원하진 않네 이렇게 4개 벨라올라? 맛있어? 시원해 오오 차이 별로 없어 큰 거 할래 아니면 큰 거 해서 누가 더 먹던가 내꺼야 나 조금만 먹고 그래 큰 거 4개 장사 장사 오 여기 영원완료가 있다 장사 좋았어 짠 미야마비요 첫 시작하고 현타 한번 와가지고 1년 되면 시청시간 초기화된다는 얘기 듣고 현타 왜? 그러나? 이거 땅품 맞나? 이렇게 들은 것도 처음에 내야보다 365일 지나면 초기화된다 그런가? 그게 4천시간이 돼야 돼 4천시간이 돼 수진함에 잡혀있는 사람같은 수진함에 잡혀있는 사람같은 수진함에 잡혀있는 사람같은 냄새 좋다 냄새 좋은데? 오래 걸린 만큼 맛있었으면 좋겠다 수진함에 잡혀있는 사람같은 стр欲이 수진함에 잡혀있는 사람같은 주변에 pendek 수진함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What you are doing 근데 그렇게 고소한은 많이 안 나와 아 이거 마파두부야? 라이스 아! 라이스! 라이스 피니쉬! 응? 아~~ 파셀! 파셀! 야 그럼 이거 뭐 이따 먹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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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그래 비벼먹으려고 시킨건데 나 벌써 안 먹는다 짜? 응? 아우 짜 짜 짜 아우 뭐? 맛있었는데? 짜잔 짜잔 오? 짜잔 짜잔 야 품한게 좋은데? 음 아 좋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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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 너무 예쁜데요? 마을은 별로 할게 없는데 그냥 딱 쉬기에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네 스무디도 있네 좋다 6,500짜리 확실히 싸네 땡큐 트로피컬 펀치 뭐 먹지? 개미가 너무 많은데? 오징어링도 있어 스무디 찾아봐 아까 무슨 스무디 있어? 땡모반이 뭐지? 나 많이 들어봤는데 원래 물놀이도 같이 해야 됩니까? 여기 수박뷰스가 얼마라고? 여기 2,000짜리 여기 왜 이래? 난 스웨덕 부동중입니다 이거였구나 이거 소스 맞나? 아닌 것 같아 근데 약간 재밌다 맞지? 이거 샤태가 꼬치구이 산대형 한다면 추천해줘야 된다 난 이거 한 소스 이거네 무슨 대박인데? 튀김 옷이 엄청 뜨거워 튀김 엄청 바삭까봐 이거 오우 맛있다 여기 너무 잘해 음식 소스 이거 이것도 안 나온거야 아 꼈다 했잖아 아니 이게 씹혀야되는데 안 씹우니까 그대로 뜯어온게 별랑거리는 사우대로 뜯어온게 별랑거리는 사우대로 고마워요 젠도 바삭까봐 groot 간이 예수 LP